이미 시작된 드라마 끝을 알 수 없는 나의 락스토리 우웅이 없으란 feeling 10월 별다줄 별다줄 오늘의 추노 메추리알 오늘의 추천 메뉴 간장 점심 간주 점프 오 일단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일 곧 네일 입대해 제일 곧게 뻗은 네일아트 제목이 곧 네일아트 제목이 곧 네일아트 제목이 곧 네일아트 쉽게 살 빼면 재미 빙수 이 친구 예능감 있네 뭐야 쉽게 살 빼면 재미가 없 쉽게만 사랑하면 재미없어 빙고 저는 사실 아싸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싸입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친구 같아요 되게 잘 돼 이제 될게 되게 잘 될게 되게 잘 될게 할 수 있을 만큼 맥시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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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남하늘의 박진호야 아 참 그건 벨트맨이지 어떡해 빡빡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이렇게 슈퍼맨 때 .. 성공한 ago 칭 via 칭 오엘라 칭 cu 아니 어디갔어 너가 속았어 간오량 걸자 한 가지 remembering 하하하 궁금해 너의 A to Z 컴클로스 한 걸음 다가올래 하하하 피부와 사이좋게, 메이크업 프램 둘 셋 피부와 사이좋게, 메이크업 프램 넷 피부와 사이좋게 몇 번 하라는 거야? 둘 셋 한다고 갑자기 샛냈을 거야 왜? 넷 다섯 나는 러비티에게 멋있는 오빠, 귀여운 아기이고 싶다 멋있는 오빠 하나, 둘, 셋 아 이거 못 그리겠어 근데 왜 발음은 존중해야지 그래야 존중한다 야 아니 근데 저 질문이 이다 로 긋는 게 아니라 이고 싶다니까 충분히 야 영준아 너 그런 머리 하고 그러니까 귀엽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 너무 귀여워 잠깐만 아 웃기지마 아니 누가 사진 찍은 게 이런 거 엄청난 구독 야 이게 작가님의 그 노력이야 아 제발 아 제발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저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 근데 일본 러비티도 못 봤어 이거 태영이만 본 거야 태영이만 본 거야 근데 근데 형이 그거 했는데 몰랐는데 어디서 정확히 찍어진지는 몰라 근데 앞에서 막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봐 뭐 그래서 누가 뭐 했나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 왜냐면 내 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지 뭐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가 되게 원래는 좀 낑겼거든 행해요 낑겼는데 너무 편한 거야 시원한 거야 대박감 대박감 아니 그분이 당하셨어요 원래 멤버가 10명이었나 형준이 형준이 오늘 장난 아닌데 형준이 케이 왜 안 먹냐 형준이 케이 왜 안 먹냐는데요 배불러요 내가 먹을게 그럴 수 있지 나댄진 마 응 그래 또 금 딸기 안 먹어 본 사람 어 나 아 배부르다고 야 금은 먹어야지 야 금은 먹어야지 그럼 케이크 파괴하는데 아 여기 단건 넣지 난 너 너무 미안하다 아 3초 지났으면 어떡해 3초 지났으면 어떡해 3초 지났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나는 그거 좋아해 빌리버 좋아하는 사람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나 레인라인 좋아해 레인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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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나 봐 모두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레인라인 레인라인 나 좋아하나 봐 우빈 씨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요 미안해 넌복을 계속 하셔가지고